걔는 몸도 약한 애가 뭘 안 먹어서 참 속상해서 왔다 그래 그래 다 먹었으면 얼른 우리 들어갑시다 내가 저기 찾아서 자윤이 찾아서 먹을게 자윤이 왔어? 그럼 자윤이가 가자 근데 여보 요즘 자윤이가 이상해 아무래도 지 친구모를 찾고 싶은가 봐 내가 청소하다 본 건데 신문이나 그런 데서 이 사람 저 사람 오려놓고 보육원 정보 모아놓고 인터넷에서도 뭘 계속해서 찾고 이런 거 다 지 친구모 찾고 싶어서 들어간 거 아니야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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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왜 이렇게 감사합니다.